네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아주 우리들에게는 기쁘고 또 감사한 주일이죠 여러분 옆에 분들 좀 뒤돌아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한번 나누시죠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하면서 새해 동안에 건강하고 또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Happy New Year 옆에만 보면 남편밖에 없어요 옆에 좌우로 좀 봐야 딴 사람들 보입니다 서로 가기 어려우면 눈짓이라도 해서 Happy New Year 하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인사 나누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인사 나누고 나니까 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는 모든 것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믿음 생활도 달라지고 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 태도도 달라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과 태도를 바꾸자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새해는 좀 이렇게 해보자 하는 첫 번째가 우리 생각과 태도를 바꾸자 이런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일신, 일신, 우일신 그런 고사성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신,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 가운데 우자가 있는데요 또 우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에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데는 상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은나라가 있는데 그 은나라를 세운 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그 덕망이 높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 아예 세수대야에다가 일신, 일신, 우일신 이렇게 써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마다 그 글자를 보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또 막상 며칠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다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게 되고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 탕 임금이 세수대야에다가 그 글자를 새겨놓고 아침마다 그 글자를 읽으면서 현상 유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새해가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레졸루션을 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새해 동안에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나고 나면 그 결심도 흐릿해지고 그리고 목표도 희미해지고 옛날로 그냥 돌아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야, 이 새로워지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내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새로워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예배소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But that isn't what you learned about Christ But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거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남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명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욕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만 봐도 에베소가 어떤 도시이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 주는 교통의 요충지에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항구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는 신이다 그래서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 그 유명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 선교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에베소 선교의 모든 그의 에포트를 다 쏟아부었어요 거기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토론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어느 한 곳에 2년 동안 있었던 기록이 없습니다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의 바울이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사람들을 가르쳤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유명한 큰 도시였던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 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2년 그 얘기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세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2년 동안 가르친 일만 2년이에요 거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고 한 총 기간을 합하면 3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선교에 얼마나 많은 에포트를 드렸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에베소 선교에 대한 그 애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거기를 떠나면서 자기의 동력자였고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델을 에베소에 남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떠나면 이 에베소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아서 이 복음의 진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내가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래서 디모델을 거기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씌어진 그 성경이 적어도 3권 크게 보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모델 전서, 디모델 후서 그리고 사도 행전 사도 행전에 에베소 선교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것까지 하면 성경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나 말씀이 4권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에베소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가 보통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 주민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욕망으로 들끓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 있어요 무역을 해요 많은 사람이 왕래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쉽게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쓴 것이 21절이죠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진리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잖아요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돕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그리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새해 첫 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기회가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당신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원하세요? 그냥 뭐 이대로 그냥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가면 됐지 뭐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거 정말 원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지금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걸 바라십니까? 아니 내가 변화의 삶을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많은 변화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 90%까지도 별로 그렇게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조금 은혜 받은 것 같다 뭐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라디컬,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인 변화 내가 생각하는 법이 달라지고 사는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패러다임이 쉬프트 되고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해야 돼요 야, 내 삶에는 지금도 뭐 좋을 수도 있죠 아무 걱정 없고 뭐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아니야 지금 나의 삶이 이게 최선이 아니야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는 삶이 있을 거야 난 변화되어야 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뭐 아주 그 어려움 겪고 뭐 진짜 형편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더 나은 삶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런 그 리드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은요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교과서와 같아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꼭 읽으라고 하는 필수 도서예요 저는 비유하기를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수학의 예를 든다면 예제와 같습니다 예제 문제 예제 1부에서 예제라고 그랬더니 예제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공식도 나오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기본적인 예제들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 example이라고 할까? 원리라고 해요 원리, 기본 원리 그런 예제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한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원리를 아는 사람 그런데 이게 암기해가지고는 안 돼 암기하면 원리를 모르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암기한 사람은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도 그 예제 몇 개가 이렇게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수학으로 말하면 예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이 신앙 생활의 많은 것들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편지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지만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거든요 전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자기가 풀어서 성도들에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한 것이 바울 서신들이에요 복음서의 이야기 가운데 삿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수학 예제와 같기 때문에 삿개오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면 야 변화의 삶이란 건 무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그 변화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삿개오는 Chief Tax Collector였습니다 그러니까 Tax Collector 그러면 세금 걷는 사람 Chief니까 장이죠 그러니까 셀러리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삿개오에게는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사는 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야 이게 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있을 텐데 그때 마침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고 키는 작아서 앞에 사람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는 근처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정말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난 저분 놓치면 안 돼 저분이 어쩌면은 내 삶의 변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 거야 그래서 그분 놓치면 안 되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삿개오의 마음 속에는 변화의 삶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강렬했어요 우리 속에는 변화는 무슨 변화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요 옛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옛 사람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Old Sinful Nature라고 그랬어요 Old Sinful Nature 네이처는 본성이라는 뜻이고요 Sinful, 죗된 Old, 옛날에 Old Sinful Nature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It is corrupted It is corrupted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It is corrupted It is corrupted by lust and deception 러스트라고 하는 게 욕망이란 뜻인데요 욕망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욕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러스트라고 한 단어는 나쁜 욕망 나쁜 욕망 섹스에 타믹한다든지 어떤 돈에 타믹한다든지 어떤 그 나쁜 일에 욕망을 갖는 거예요 러스트 디셉션 디셉션 디셉션은 속임수란 뜻입니다 옛날에 나의 그 심플 네이처는 It is corrupted by lust and deception 우리의 나쁜 욕망과 그리고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게 코랍티드 됐어요 이게 망가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아니 이놈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래도 에이 왜 이래 아 새해 들어서 좀 서럽게 해보려고 마음은 먹어도 옛날에 그 심플 코랍티드 된 그 네이처가 있어가지고 아 그냥 이대로가 좋지 좋잖아 참 잘 살아왔는데 왜 이래 하면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내 속에 있는 Old Sinful Nature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걸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거가 요거를 이기든지 어떻게 처리해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죠 23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너 그 Old Sinful Nature가 내 속에 있는데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욕 안 받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정말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거든? 너 몰랐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도록 허락을 해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 굉장히 좋아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로 물론 말하지만 한국말로 번역돼서 자막이 막 나오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성경 말씀을 쉽게 또 설득력 있게 말하는 탤런트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넘길 수 있는 그 말씀인데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잘 끌어내는 그런 탤런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범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도 변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만일 당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당신 마음 속에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두 번째는 당신 속에서부터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 네 번째 당신의 삶 전부가 영적 예배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보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위에 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설교와 굳이 관계가 된다면 당신 마음 속에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당신은 절대로 새로워진 삶을 살 수가 없어 그 얘기를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교가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0시 50분에 끝났어요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두 사람 얘기는 좀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노자 사상에 좀 심취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철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는 기원전 한 6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아주 고대,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도가를 완성을 했죠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When I let go of what I am I become what I might be 철학적인 얘기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한자 말을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또 매복된 게 있을지 몰라요 When I let go of what I am I become what I might be 내가 누구인지를 놓아 버릴 때 내가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까지 될 수 있는데 당신 자신을 놓아버리면 Let go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내가 진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이게 올바른 게 아니거든 이걸 놓아버리고 그때 나는 정말 내가 되어야 되는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셉 캔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사람은 노자의 말을 좀 더 이렇게 잘 풀었어요 We must be willing to get rid of the life we have a plan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 삶에 대한 플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랜이 코랍된단 말이에요 플랜이 왜? 심플 네이처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 심플 네이처가 있는데 플랜을 세워봤자 이게 코랍된 거잖아요 We must be willing to get rid of the life we have a plan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기꺼이 get rid of 다 없애버려 So as to have the life that is waiting for us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내가 갖기 위해서 The old skin has to be set before the new one can come 새로운 피부가 생기려고 하면 옛날의 피부는 떨어져 나가야 되듯이 당신이 정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지금 내가 플랜하고 있는 이 삶을 포기하라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처럼 들이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을 내꼬할 수 있는가? 얘기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성령으로 하여금 너의 생각과 애티추드를 바꾸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 성령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액티브하게 일하세요 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맞는데 새로워지는 일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안 하고 계속해서 내 올드 심플 네이처가 생각하는 대로 플랜도 세우고 뭐요? 다 골압도 된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왜냐하면 성령께서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도 바꾸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꿀 거거든요 아! 성령께서 이것은 싫어하시는구나 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거구나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서당께 3년의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 말이 있긴 한데 저는 3년 동안 그것 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 마치면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그 사람은 디트리 본허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6년에서 1945년까지 살았던 독일 사람이에요 그는 독일의 고백교회 더 컴패싱 처치의 멤버였어요 본허퍼가 살아있을 때 독일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독재체제로 운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히틀러가 미처 날뛰면서 수많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서 사람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미친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60명도 아니고 600만 명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너 유태인이지?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 독일 교회들이 침묵을 지켰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아 히틀러 이 사람은 하나님 내신 사람입니다 지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나 고백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히틀러의 만행을 우리가 참고 있을 수 없다 한 거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룬 교회가 고백교회였어요 이 보네퍼는 고백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는 아주 촉망받는 젊은 신학자였어요 그가 21살 때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했어요 그 제목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하는 그 제목의 논문이 21살 때 베를린 대학에서 통과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신학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발트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네퍼의 졸업 논문을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 신학계에 나타난 기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보네퍼 저 사람 아주 백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신학적인 천재인데 저기 고백교회에 속해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는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러한 저런 좋은 그런 명분을 줘가지고 보네퍼를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강의하십시오 21살에 보네퍼에게 얼마나 그건 달콤한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강의한다는 건 미래가 보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네퍼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의 신학자들이 그걸 환영했어요 만찬을 열었어요 만찬이 다 끝났을 때 보네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렸어요 그러나 보네퍼가 말하죠 나중에 우리 조국이 평화롭게 되고 우리 조국이 안정됐을 때 사람들은 저한테 물을 겁니다 너는 그때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결국은 히틀러 암살 사건의 관계가 됐고 잡혀가지고 교수용을 받아서 1945년 8월 15일이 전쟁이 끝난 날이잖아요 우리의 광복절이잖아요 4개월 전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 쓰고 했던 것들이 다 출판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딱 편지 하나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편지는 자기 애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시 한 편이 있어요 그 시 한 편의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이런 시입니다 독일어로 하면은 von gutten meten von gutten meten 선한 능력으로 이런 시예요 저는 원래 그 보내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보내포를 인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시 읽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라고 할까요? 지금 여기 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는 원래 이걸 가지고 자기 애인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 시가 있었는데 이 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곡을 붙여서 이 노래가 지금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버클리 음악 간 사람들에도 이 노래 아니다 확인을 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벌써 이 노래가 유행한 지가 2년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가사는 노래 가사에 나오는 가사가 아니에요 노래 가사는 이제 음을 따라서 해야 되니까 좀 이게 변형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독일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보세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지금 보내포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내가 이 감옥에서 언젠가 나가서 정말 새해를 같이 맞이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어요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옛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옛것 Old, sinful, nature입니다 이것이 보네퍼의 마음속에도 계속 야, 너 왜 그 좋은 자리 왜 박찼어 아, 미국으로 갔는데 왜 돌아와 네 출세가 보장돼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Old, sinful, nature가 계속 우리 마음을 괴롭혀요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아,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계십니다 버클리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소개했더니 목사님, 가사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만 가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보네퍼의 보네퍼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명작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 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진리의 편에 서는 것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이해하는 일 이 사이에서 그가 얼마나 갈등했는가 하는 것을 나와 있어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죠 이곳이 진정한 삶이다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동안에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몇 년 동안을 같이 믿음 생활하고 몇 년 동안을 말씀을 함께 나눴으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만이 이런 일을 하시고 노자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못해 여러분도 못해 저도 못해 다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털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 순정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이 이 새해 첫 주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는 기대는 아버지 하나님 부디 이 가운데서 옛날의 심플 네이처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 인류의 희망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기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십니다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새해 동안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이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대를 포기하지 않도록